음악을 사랑하는 대중들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이 된 이찬원은 다재다능하고 인상적인 경력으로 연예계에서 점차 입지를 굳혀왔다. 1996년 11월 1일 경상남도에서 태어난 그는 울산시 울주구에서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찬원의 음악 인생은 단순한 성숙의 여정이 아니라 예술을 향한 인내와 열정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찬원은 어릴 때부터 방송을 통해 남다른 재능을 드러냈다. 특히 초등학교 시절 전국방송노래대회에 참가해 주목을 받았다. 이찬원은 청량한 보이스와 자연스러운 퍼포먼스로 단숨에 화제를 모으며 트로트 신동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찬원의 학습과정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성국중학교를 졸업한 뒤 계속해서 영남대학교에 진학해 삼경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공부는 전문적으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리더십 개발의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이찬원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회장을 거쳐 대학교 교감까지 역임하며 영향력과 조직력을 발휘했다. 2020년 이찬원은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뛰어난 연기로 예선에 진출, 감성적인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이찬원은 종합점수 2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연기력과 예술성 면에서도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이찬원은 가수 활동 외에도 예능 MC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광고에도 자주 출연하고 있다.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성실한 소통으로 팬은 물론 전문 파트너까지 끌어들이는데 큰 도움이 됐다. 이찬원은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피아노, 기타 연주도 즐겨하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이는 또한 그가 예술에 대한 다재다능하고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찬원은 첸스라는 팬덤명으로 팬들과 늘 특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그는 항상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탄탄하고 활발한 팬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한국의 젊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이름인 이찬원은 그의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다양성과 긍정적인 사회 경력도 인상적이다. 열정적인 영혼과 헌신으로 팬들에게 끊임없이 영감과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데뷔 초부터 늘 팬들의 응원을 받아왔다. 그는 음악 연주에 그치지 않고 사회봉사, 자선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가치와 인간애를 전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찬원의 진솔하고 긴밀한 소통 스타일은 팬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더 친근하고 공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항상 그들에게 교류뿐 아니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의 행동과 말을 통해 많은 사랑과 진심 어린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찬원은 대표적인 사회활동가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기부 캠페인과 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노력은 다른 사람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불어넣고 불러일으킵니다. 이찬원은 예술가로서의 길 외에도 음악 경력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있다. 끝없는 창의력과 열정으로 다양한 음악 장르를 시도하며 관객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다. 이찬원은 음악적 창의성에 그치지 않고 예술과 창작활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인다. 그는 그림 그리기와 향수 만들기를 즐기며 그가 친척과 친구에게 주는 모든 선물에는 진정한 예술가의 개인적인 손길과 정교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찬원은 예술적인 경력과 사회활동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실력도 뛰어난 바리스타이기도 하다. 바리스타 자격증과 커피 원두에 대한 열정으로 항상 원두를 직접 로스팅하고 맛있는 커피를 내리며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휴식을 선사합니다. 다재다능한 인물로 알려진 이찬원은 예술활동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고 발전시킨다. 예술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그는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감과 기쁨을 주는 사람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숨겨진 재능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으로 이찬원은 예술가일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롤모델이기도 하다. 이 무덤. 그의 성공은 예술과 문화를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인간적 가치와 사랑을 전파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다. 그의 깊은 자아와 비밀은 앞으로도 팬들과 대중 모두에게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모든 행동과 창의성을 통해 이찬원은 끊임없이 자신을 갱신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커뮤니티 모두에 더 큰 일을 가져옵니다. 다재다능한 예술가 이찬원은 그의 다양성과 풍부한 예술 경력으로 친구들은 물론 대중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예술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자란 이찬원은 아주 어린 나이의 음악, 심리학, 천문학에 대한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날로 높아지는 인기에 힘입어 이찬원은 미술 전시회에 깜짝 등장해 뛰어난 댄스 실력을 선보일 뿐만 아니라 친구, 팬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그는 심리학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늘 책을 많이 읽고 컨설팅 능력도 뛰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추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찬원은 재능 있는 가수이자 댄서일 뿐만 아니라 자연과 해양생물을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말마다 그는 해변으로 가서 환경을 관찰하고 보호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 열정은 천문학에 대한 사랑으로도 이어져 정기적으로 별을 관찰하고 우주에 대한 지식을 팬들과 공유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이찬원의 이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려서부터 익힌 절묘한 마법 능력이다. 이러한 재능은 팬미팅에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대중의 눈에도 그의 다양성을 풍부하게 한다.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은 여전히 평화로운 영혼을 유지하며 클래식 선유를 사랑한다.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음악은 그의 편안한 순간에 항상 존재하며 스타의 바쁜 삶 속에서도 그에게 평온함과 평화로움을 선사합니다.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는 항상 열정적이고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친근하고 팬들과 가까운 사람이다. 그는 늘 시간을 내어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감사와 걱정을 전한다. 쿠오 이번 발표에서 이찬원은 한 채 채널 방송 확대를 공식 발표하며 팬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객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유명한 이찬원은 최근 한 콘서트에서 소감을 전했다. 이찬원은 많은 관심과 사랑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방송 확대를 확정했는데 무척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팬들이 기대하는 노래를 선보일 이프 유안트 코너를 통해 팬들을 위한 특별한 계획도 언급했다. 이 순간들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닌 관객과 함께한 이찬원의 기억에 남는 추억이기도 하다. 팬들과 끈끈한 인연을 자랑하는 이찬원은 무대 위에서 늘 최선을 다한다. 최근에는 kbs e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찬원의 특징은 무대뿐 아니라 단편 영화에도 출연하며 일상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한다는 점이다.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과 다음 단계의 커리어에 도전하며 늘 자신의 다채로운 매력을 뽐내고 싶어한다. 이찬원은 저에게는 팬들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앞으로도 음악 활동과 방송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빛내겠다고 말했다. 이찬원은 새로운 발전 계획과 시청자에 대한 헌신으로 한차의 채널을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것을 약속했다. 그의 팬들은 또한 그의 활동에 대한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도록 권장됩니다. 이찬원은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 모두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고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메시지를 마무리했다.